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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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바라가 북을 방문해서 김윤성 주석과 회담하며 북의 자립경제를 높이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체계바라는 쿠바에서 더 할 일이 없어졌고 그래서 더욱 콩고, 볼리비아 등지에서 쿠바식 혁명을 이룩하려고 분투하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볼리바리안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중남미 라틴아메리카에서 알바라고 하는 공정무역의 체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는데요. 알바라는 공정무역은 FTA라고 하는 불공정무역에 맞서는 대안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상의 예속경제에 맞서는 자립경제적인 측면의 대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경제체제는 국내적으로 자립경제를 이룩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공정무역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이란의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했고 그 핵탄두를 제공하고 장착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뚫고 이란의 2006년까지 18개 핵미사일을 배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같은 사유주의 나라도 아니고 심지어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사유주의 세력을 서형 탄압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통이 크고 대범한 군사기술의 이전을 이뤄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북만이 반제군사전선이라는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할 때 대한 대의를 높이 보고 이런 결심을 내리고 의도대로 관철한 것입니다. 북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포용력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북이 자립경제 노선을 걷고 작은 나라가 그것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강력한 중공업 국방공업을 건설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견제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1956년에는 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이라고 칭하는 김일성 당시 수상의 동유럽 순방 중에 연안파 최창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쿠데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은 기어이 이 모든 실현과 난간을 뚫고 14년 만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룩하고 그 뒤에도 계속 정진해서 오늘날의 최첨단 핵미사일 무장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북의 경제력을 논할 때 그 70%나 되는 지하의 국방공업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계산에 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국방공업에서 나온 CNC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카리브의 위기가 있었던 그해 12월에 열린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 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생활력과 정당성은 나를 따라 더욱 빛을 바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